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옛날 건축물 그리고 너무 선생님 선생님 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작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현대 스페인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젊은 건축가의 작업 중에 좀 스페인 스페인스럽고 뭔가 샤방샤방한 건축이 뭐가 있을까 오늘날의 현대 젊은 스페인 건축가를 보여줄 만한 작업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행하면서 봤었던 건축사무실의 작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르타헤나 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우디토리오메 라고 하는 건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셀가스 까노 사무실은 호세 셀가스 그리고 루시아 까노 앞에 분이 남자분 뒤에 분이 여자분요. 그 두 분의 성을 따서 만든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씨 그러면 이씨 김씨 그러면 너무 많아서 뭔가를 특정하지 않지만 스페인 이름은 사실 겹치는 이름이 거의 없거든요. 성이요. 근데 까노 이 까노라는 성은 스페인 사람한테는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성입니다. 예를 들면 모네오 그러면 우리가 라파엘 모네오 떠날리는 것처럼 까노라는 이름을 들으면 시대를 풍미했던 까노라소라고 하는 건축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분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을 뭐 이렇게 받아서 뭐 후방을 입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젊은 건축가예요. 뭐 루시아 까노의 건축이 까노라소의 건축과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하고 오늘날의 재료와 오늘날의 형태 공간감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건축물을 아키데일리나 이런 데서 뭐 건축 플랫폼 이런 데서 찾아보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스텝으로 한국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저도 아는 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 건물을 아주 잘 알아서 소개한다기보다는 소개할 만한 건물이라 소개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정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한국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여튼 이 까노 슬가스 까노라고 하는 이 사무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무실입니다. 그 재료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대표작이라고 하면 자기 사무실 건축물 사무실 건축물로 아주 처음에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요. 이 아우디토리오메 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도 재료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가볍고 경쾌한 재료와 그 경쾌한 재료 반투명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색채 그리고 그 가벼운 그 가벼움이 몸에 느껴지거든요. 건축재료라는 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무거운 재료로 만든 둔탁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재료와 반투명하고 가볍고 경쾌한 채색이 가능한 재료가 주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준 아우디토리오메 라고 하는 건축물을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죠. 대문자 B 라고 하는 말은 마떼 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아우디토리오 마떼 이라고 하는 말에 B 자를 따서 대문자를 따서 부르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 마떼 이라는 말이 잘못 발음하면 스페인에서는 변기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비만 딱 뛰어서 부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무르시아 라는 지역에 있는 카르타헤나라고 하는 항구도시 항구도시의 항구 바로 앞에 항구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에이에서 그러니까 이 진짜 접안을 하는 그 항구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 하늘 수평선들이 이루는 아주 단순한 풍경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의 단순한 건축물 그 아주 단순성에 있어서 아주 극도로 단순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단순한 지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자기네 건축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보자면 한 딱 1000m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알폰소 12세라고 하고 있는 그 앞에 항구 접안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수평선상에 20m의 폭을 갖고 있는 건물을 쭉 길게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길어요. 20m의 폭을 갖고 있는 길쭉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마떼 이라고 하는 해변의 이름이죠. 해변의 이름을 따서 아우디토리오 마떼 아우디토리오는 강당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이름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건축물에서 가장 특이하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그 공간감이 아주 가볍고 경쾌한 것은 이 건축재료 중에 실은 반투명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건축재료라는 것은 무거운 거고 내력벽 옛날로 치면 내력벽 내력 힘을 받치는 힘을 하중을 받치는 재료 중에 반투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투명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아주 가볍고 아주 무게감이 없고 아주 투명한 이 공간감이 아마 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그래서 하나의 섹션 하나의 단면에서 추출되는 거 쭉 뽑아서 내는 거 하나의 단면에서 쭉 뽑아내는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색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다채로운 색채로 되어 있지만 그 다채로움은 하나의 단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재료의 생산과 반복되는 이 재료의 생산이라는 면에서 있어서는 아주 건설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것은 이 무르시아라는 동네가 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동네거든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처럼 이렇게 어디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어디에서 가도 이게 한 5시간쯤은 가야 되는 도시라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무르시아 바르셀모네오 시청사를 말씀드렸고 이곳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그라시에 건물이 어디였죠? 사곤또 그리고 사곤또에서 조금 내려가면 발렌시아 발렌시아에서 조금 내려가면 무르시아 어떤 건축물을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어떤 루트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곤또 발렌시아에 가서 그 사람 누구지요? 산티에고 갈라트라바 건축물들을 여러 보시고 그보다 더 내려가서 무르시아에서 라파엘모네오의 시청사 그리고 여기 있는 까르타헤나에 있는 아우디토리오베 이것도 보실 수 있고 쭉 더 내려가면 뭐 크라나타까지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로 가기에는 제법 먼 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건축물을 이 영상을 보시고 건축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제가 소개해드린 건축물 말고도 스페인의 곳곳에 있는 그 구 도심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뭐 알리깐떼 뭐 이런 여러 휴양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실 수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